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오늘은 2022 투르두 진안고원 그람폰도에 나왔습니다 연낭자 보이네요 드론이 보입니다 드론으로 촬영도 했습니다 홍삼 시음할 수 있을까요? 따뜻한 홍삼차 시음도 했습니다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안 마이산이 굉장히 멋지네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자덕분께서 오셨습니다 마샬 선수분께서 준비중입니다 2022 투르두 진안고원 출발 바이크 스타일 달려라 환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마지막에 출발하는 달려라 환 오늘 또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부여한 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쿡리 heat 전국에서ciu 가지지 않은 건네 스마트하 무릎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완전히 뱀다 있지만 기능도 부여 보입니다 파이크에서 뱀다 버는 평가에 오고 가니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가지를 보관하여 가니 Эрело 여기가 올랐습니다 정거리는rena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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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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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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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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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oic Chairman Dool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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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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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sondernанов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ottom 영상에서 만나요. 휴식을 구하셨다가 2시에 표현부 추첨과 시상식이 있겠습니다. 자, 어서오시죠. 환영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기념품 받으세요. 휴식을 취하셨다가 아, 저긴가가 형님. 아직? 네. 빌려온 거야. 아니, 조립을 안 해서. 형님 앞에 시대 가면은 돈 많이 들으세요. 보험 처리 했으니까. 아, 다행이다. 이게 보급자의 음식이에요. 야, 너 왜 이렇게 일찍 불었냐? 3개, 그냥 붙어서 와띠 붙어드리니까. 1등에 있어? 몇 등에 있어? 아, 그래. 모르겠어요, 보급자의 음식. 여기 있어요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잠시 해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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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이냐? 몇 번이냐? 내꺼 몇 번이냐? 네. 안쪽에 데려가 같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지환인데. 여기, 여기. 몇 번이냐? 1085 1178 1178 1178 1178은 이쪽으로. 네, 하나하나 78 1085 1085 1085 1178 김지환님 예. 217 1085 31 30 21 22 22 43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